왠지 오늘따라 마음이 예쁜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날 떠나가는 날이래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외로운 사랑을 하는지 또 무지개 안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왜 그랬는지 물고 싶죠 날 사랑하긴 했는지 그랬다면 왜 날 안아줬는지 그렇게 예뻐했는지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내가 말하고 사는 건 도무지 붉은 병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왠지 오늘만은 그렇게 보내기 싫은지 오늘은 그대와 난 마지막인가봐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지 또 무지개 안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시작부터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었다고 그랬다면 그대와 함께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나는 사실 이상적인 게 참 싫어요 그래서 우린 헤어져야만 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매일 밤이 고통스럽겠죠 그대 가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날 안아주지 않았을까요